다음은 항상 동현의 빈 곳을 채워주고. 안 돼, 안 돼. 세윤 오빠. 세윤 오빠? 옆자리 있다고 해서 빈 곳 쳐지는 않아. 둘 다 좋아. 실력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항상 동현을 잡아주고. 동현의 얘기를 안 듣는 척하지만 항상 잡아줬던. 그렇지. 그 멤버 태국. 아, 진짜? 동태? 아, 진짜?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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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 파이팅. 사실 누가 또 많이 기대고 가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은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갑자기 리더십이 확 나왔어. 최악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해. 아니, 아니, 누르세요. 최악이에요. 아, 여기는 이. 탱구가 지금 너무 갑자기 왜 저걸 보는데 왜 짜증을 내. 왜, 왜, 왜. 왜 짜증을 내. 아니, 지금 첫 번째 파스 오픈부터. 왜? 지금 제가 쓴 게 계속 중복이 돼서 나오는데. 네네. 이 오빠가 우겨가지고. 네. 이 오빠의 정답으로 썼거든요. 그렇게 됐어. 그저 그런 눈빛 때문에. 난 이유가 됐지. 이유가 됐지 뭐. 그저 그런 눈빛, 눈빛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아? 정확해? 이건 오빠 데로 간다. 오케이. 동태 라인 오픈. 어디 부분입니까? 불러볼게요. 그저 그런 눈빛 때문에라고. 이분이. 좋습니다. 이제 골드창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시원하게 쏩니다. 렛츠 고, 렛츠 고. 그런데 그런 골드창 두 명 들려줘야 돼. 두 명 들어요. 대신. 대신. 저희가 이어폰으로. 하나씩. 열악해. 연인 감성으로. 신입 플레이어. 건축학 개론. 건축학 개론. 연인 감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건축학 개론. 연인 감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건축학 개론. 건축학 개론. 건축학 개론. 뭐라고요? 안 봤어. 뭐라고요? 원천 차단. 원천 봉사한다. 원천 차단한다고. 하영아 안 봤어. 자, 콘서장 갑니까? 하영아. 콘서장. 이어폰 한 점씩 사이좋게. 들을 수 있는 골듬. 건축학 개론. 건축학 개론? 아니야, 아니야. 키 쪽. 키 쪽도 많이 악하던데? 아니야. 아니, 우리 적게 적었지만 말이 되지만 형 너무 뜨거운 거 쓰지 않아요? 눈빛을 주. 음. 와, 잘못 얽혔는데? 잘못 얽혔는데? 잘못 얽혔는데? 잘못 얽혔는데? 실패! 피오 빨랐어요. SG 언어비. 빨리. 그리고요? 빨리! 타임리스. 타임리스. 와! 뭐야? 우리 뭐? 맞아? 왜 안 외쳐? 정답입니다. 아니야. 아니,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타임리스. 그래가지고 이름 외쳐? 했는데? 호옹연. 이름도 늦게 외쳐서 짧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옹연. 아니야.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와! 이거 뭐지? 사랑밖의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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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동의대고 나왔는데? 방콕시티? 실패! 50분 선담. 회원님. 오렌지카메라. 그리고요? 3 2 1 실패! 아, 몰라요, 킹 몰라요. 태현! 태현이 먼저 있어요. 태현이 먼저. 태현이 가수의 얘기네요. 태현이 몰라? 정현! 정현! 정현, 정현, 3번. 오렌지 카라멜. 그리고요? 추추? 추추. 몰라. 실패. 동현! 동현! 오렌지 카라멜! 둘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마법소녀! 실패. 애교 섞인 제목입니다. 그렇지. 애교 섞인 제목입니다. 그렇지. 해봐, 해봐 빨리! 오렌지 카라멜. 아잉. 아, 맞아. 내가 했려고 했어. 특수 문자 있나요? 하트, 속 빈 하트 하나 속 빈 하트요? 아니야 아니야 속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속이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찼어요? 실패!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찼어요? 실패! 자, 슛! 오렌지 캐러멜 우리 좀 하나만 줘라 아잉! 하트 빙고 정답입니다! 오렌지! 지금 방금 들은 소식 만두 하나가 남았다고 합니다 개인전! 개인전! 군만두 하나가 남았어요 누가 문제인지 가려야 돼 군만두 하나를 놓고 갑니다 가보자 누가 문제냐? 화이팅! 탱구 화이팅! 화이팅 갑니다, 오케이, 자존심 대결 플레이 도현! 도현, 스톱! 저기 저기, 실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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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태연! 태연! 저기, 터보! 터보! 그리고요?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한국 제목으로요? 생일 축하해 슛! 도현! 90% 정답! 도현! 터보! 그리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슛! 태연! 태연! 터보! 생일 축하해요! 슛! 최소식 제목 다섯 글자입니다 동현! 동현! 터보! 생일 축하 쏙! 자, 태연 누나? 진짜? 실패! 어? 태연! 태연! 터보 생일 축하곡? 뭔가? 야, 그 쏙을 곡으로 생일 축하... 최현남입니다! 어? 최현남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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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와, 나와! 왜, 왜? 야, 뭐야? 하자, 하자, 뭐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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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